신서동 카르스컬 골드레이블 매직발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그 공부... 공부... 안 하면 나중에 추운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고 지금 내가 그래 어우 씨 모기 새끼 진짜 잡았나? 잡았다 요렇게 또 가능한 연기 마술이란 게 뭐지? 연기를 한다는... 아 이 연기? 해본 적은 없네 해볼까? 이렇게 내려서 요런 거 한 번 더 해볼까? 두 개 한 번 더 해볼까? 으에에에에에에 으엉 목에 걸렸어 하나 마지막 하나 끝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채팅창 때문에 제대로 안 보였을 수도 있겠다 이거를 좀 작게 만들어야겠다